송영호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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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효경 거리는 맞지 않았구요. 스피링킥까지. 다시 한 번 스피링 하이킥.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송효경 아 뭔가 미사처럼 송효경 나오고 있는 라이트! 들어오는 송효경 선수입니다. 난타전. 아 왼손 한 번 걸렸어요. 지금 데미지가 있습니다. 자 들어갔다가 다시 뒷걸음질. 아 정말 끈질기네요. 네. 앞손을 계속 뻗어주고 있는 송효경. 완전히 경기를 현재 지배하는 송효경입니다. 아 또한 앞손이 그 상대의 어떤 겨드랑이라든가 뒷모에 걸려있는 상태에서도 송효경의 오른손 계속 유도타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덕힘과 위빙 동작이 좀 있네요. 송효경 다시 들어옵니다. 아이패드. 다시 매송. 어 지금 등을 보였는데요. 그럼 갑니다 송효경. 파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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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운딩. 마무리됩니다. 송효경의 승리입니다. 정말 화려한 퍼포먼스에 케이지 안에서의 줌 막히는 타격전. 경기를 지배한 송효경 선수입니다. 1라운드 2분 48초. 파운딩 레프리스 더불어. 레드코너 민용 파이터 송효경 선수의 승리입니다. 송효경 선수의 승리입니다. 경기 자체가 너무나 깔끔했어요 송효경 선수. 적극성을 초반부터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계속 버텨보려고 했습니다만 등을 돌리면서 뭔가 많은 타격을 허용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거의 완벽하게 지배를 했었죠. 어떻게든 송효경 선수의 펀치가 연돌아 들어가면서 이후에 뒤돌려차기라든가 롤링소바트 형태. 자신감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스트레이트 하나 들어갔고요. 자 이후에 왼손도 살짝 들어갔었죠. 그렇죠. 그리고 펌핑 펀치까지. 여기서 완벽히 등을 돌리면서 파운딩을 계속 꽂았었던 송효경 선수입니다. 오른손 슈퍼먼치 집어넣고 쫓아 들어가면서 또 왼발 킥까지 들어가고 잘 몰았습니다. 송효경 선수가. 여인의 표 중에 송효경 선수. 송효경 선수. 송효경 선수. 송효경 선수. 송효경 선수. 송효경 선수. 송효경 선수.